안녕하세요 별리스타 tv 입니다 현재 청나노울공원에 왔는데 영웅 선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세명 권위도 있고 이름 가은이 가윤이 상남에서 타는 우리 친구들이 청나노에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영웅 선수 오늘 멋있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네 여기 놀이터 사람들이 비를 피해서 이렇게 지금 아무도 없죠 지금 원래 주말되면 사람이 막 엄청 많은데 오늘 비가 오니까 원래 6시 온다 그랬는데 아쉽네요 파쿠르 하자 파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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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하하하 하하하 슬슬 오는데 시원하네 거꾸로 내려와야지 머리부터 그래야 바쿠르지 자 뛰어내리면서 한바퀴 구르기 한바퀴 구르기 뛰어내리자마자 구르기 자 한바퀴 굴러 뭐야 바쿠르 바쿠르 건이도 왔다 바쿠르 야 바쿠르 하라고 바쿠르 바쿠르 영웅 오빠 뭐냐 거기 올라가면 잡힐 것 같은데 금방 잡힐 것 같은데 바쿠르 야 뭐야 재미없다 야 너무 빨리 잡히니까 야 한발로 뛰기 갈까 어 두발로 치는거 어 닭 쫓던 개 닭을 쳐다보고 있는 개가 아니네 오 빨라 빨라 가윤이 엄청 빨라 우와 바쿠르 했어 가윤이 영웅 오빠는 아주 여유가 있어 지금 가윤이는 날 절대 못 잡지 하고 있네요 야 바쿠르 잘한다 가윤이 바쿠르 좋아 지금 슬리퍼 신고 투원을 발휘하고 있는 가윤이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오 벌꿀이야 지금 앉아서 도망가고 있어요 어 거의 가윤이 농락하고 있군요 야 바쿠르로 도망가야지 너희도 어 그러게 맨발에 투원을 자 슬리퍼에 투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놀다 버 lesbian 어 ultimate 아 milli 너 훌륭한 떨래 자 영어형 아 멋있었다 마지막 자 건희 건희는 어느 방향이니 아 예 1차 2차 오오! 자, 현재 비가 그쳤구요 우리 스쿠터, BMS, Aggressive in9,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계신 친구들이 또 열심히 잘 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참 재미있는 십자형 미니 하프입니다 크기별로 있어요 여기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아 저기도 크기도 그렇고 어 됐다고요? 어 못 찍었는데 와우 음 우후 우후 야 너도 눈을 잘해 아 아 오 그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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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끄러워 와 지금 비가 와서 땅이 다 젖었습니다 보이시죠? 다 젖어서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비가 오지만 열심히 타면 돼 떠보질 뻔했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? 저의 집이에요 여기 왔습니다 나 이거 니꺼야 나랑 붙은 사람 나은 빼빼 어엉 비오는데도 잘 타는 빼빼 PMS 오우 여기 왔습니까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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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MS 오우 PMS 자전거는 탈 수 있나 보다 이야 자전거는 안 미끄럽나봐 자전거는 안 미끄럽나봐 나야죠 와우 이야 자전거는 잘 타네요 아이들이 비가 와도 아주 잘 타요 애들 소꿉놀이 중 자 비가 와서요 네 지금 이제 그냥 태화로 갈러 갑니다 이제 더이상 넘어질 뻔했는데 지금 우리 인라인 달인이 넘어질 뻔 하셨죠 그죠 하하하 하하하 아 일부러 그런거에요 아 몰랐네 아우 비가 많이 옵니다 바닥이 다 젖었어요 이제 가야죠 아이고 하하하 구독과 좋아요 알림사정 눌러주세요 딸랑딸랑 하하하